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peedfire Audio의 Cinematic Percussion 이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음악이나 영상음악 또는 사운드 디자인 등등 작업을 하실 때는 퍼쿠션 같은 타악기류를 쓸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테고요. 그 다음에 대중음악같이 일반적인 음악 작업을 하실 때도 꼭 리듬 악기로서가 아니라 약간 효과음을 담당하는 그런 FX적인 유로도 퍼쿠션 악기들을 많이 사용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오디오 샘플 소스 같은 거를 그대로 올려 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간편하게 퍼쿠션 조합으로 아주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상악기여서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리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eedfire audio.com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떠 있고요.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에픽화이어가 가장 최신이라 이렇게 전면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프로덕트 보시고요. 쭉 보시면 49달러 아래에 있는 오리지널 시리즈들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리로 쭉 들어오면은 오리지널 시리즈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격이 전부 29달러로 동일합니다. 뭐 좋은 것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요거는 굉장히 유용하겠는데 하는 것들은 29달러밖에 안하니까 필요에 따라 구입을 해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시네마틱 퍼쿠션 여기 이제 쭉 내리다 보면 나오죠. 이미지부터 뭔가 이제 굉장히 사고 싶게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이제 강렬한 느낌이 있죠. 요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쭉 봐 볼게요. 모 인포 눌러가지고요. 네, 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중요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구입 전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와 봤고요. 일단 용량은 1.4기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9달러죠. 용량이 무지하게 컨대 아주 거퀄리티의 그런 걸 담고 있다. 그럼 29달러일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이제 저렴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딱 쓸만한 적절한 그런 것들만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네마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 특화적이긴 해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내가 일반적인 음악 작업할 때도 흔히 쓰겠는데라는 게 있겠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널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있고요. 요거 뭐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프리셋이 7개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쭉 들어볼 거거든요. 바로 이제 가상악기 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 화면으로 왔고요. 이제 프리셋이 여기 위에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심벌, 그 다음에 템스, 공스 있고요. 어스쿠에 히트 있고, 메탈 히트 있고요. 그 다음에 퍼쿠션 히트 하이랑 퍼쿠션이 로우 있고, 그 다음에 스웨일이 있습니다. 심벌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때리는 심벌이에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하나에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디오 소스나 어디 뭐 스프라이스 같은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일일이 다 들어보고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적재적소에 그냥 들어보고 건반 눌러보고 하면서 찾아가지고 넣기에 아주 편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소리 안 나는 부분이 있고, 그 윗부분에 뭐가 조금 더 더 있죠. 이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말렛 있죠. 손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크레이센도처럼 싹 올리는 거. 말렛 심벌, 스웰 심벌 또는 심벌, 스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심벌이 올라오는 그런 겁니다. 뭐 장면 전환이나 아니면 노래 중간중간에 정말 많이 써요. 이런 거는 뭐 에픽이네 시네마틱이 상관없이 일반적인 가요나 팝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예 그냥 사운드 소스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심벌 사운드들을 약간 크레이센도 하듯이 스웰 하듯이 말렛으로 손방망이 같은 걸로 싹 치는 느낌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때리는 것들, 이거는 서서히 올리는 것들. 그 다음 템스, 공스가 되어 있는데요. 템 하면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징이죠. 중국 스타일의 징. 사실은 공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템이라고 외국에서는 얘기해요. 탐탐이 아니라 템템이에요. 탐탐 얘기하면 TOM, TOM은 우리가 드럼 세트에서 조그만 북들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템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 큰 징이에요. 그래서 때리면은 아주 그 금속성의 그 느낌이지만 뭔가 울림이 좀 더 많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묶어 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아시죠? 공. 치고 잡는 것도 있고요. 치고 나서 서스텐을 길게 빼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역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눌러보면서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을 거예요. 약간 말래성으로 이렇게 서스텐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들이 다 다른 음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의 가짓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시네마틱 퍼쿠션은 검은 건반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흰 것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들어볼게요. Earthquake 히츠 인데요. 아시죠? 지진 나는 거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이나 아니면 뭐 가요 팝 같은 데서 붐 사운드가 붐 하는 붐 사운드 같은 거가 좀 쓰기에 좋아요.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붐 아주 중저음의 밑에 이제 서브 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을 내주는 그런 히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무게감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어 뭔가 긴장감이 조성되는데 이런 느낌도 있지만 가요 팝 같은 데서 어느 특정 장면에서 붐 때릴 때 여러 가지 사운드 섞어가지고 막 킥도 넣고 아니면 뭐 아까처럼 심벌 사운드 놓고 밑에 이렇게 아주 중저음에 이렇게 붐 사운드 하나 같이 넣어가지고 막 쓰잖아요. 효과 줄 때 임팩트 줄 때. 그럴 때 쓸기에 괜찮은 이제 어스쿠의 히트입니다. 아주 극저음부터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은 메탈리츠 뭐 바로 아시겠죠. 쇠 두드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요거는 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요거랑 소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소리가 똑같은데 왜 분리되어 있을까. 요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오른손 왼손의 의미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 오른쪽에 있죠.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걸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손으로 두드리는 것들이니까 아까 위에 들으셨던 건 어쩌다 한번 붐 아니면 짱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거라면 요거는 잘게 두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일종의 난타 같은 거나 뭐 특별한 FX적인 효과 줄 때 그렇게 많이 쓰겠죠. 이럴 때 오른손 왼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왼쪽 거만 해 볼게요. 왼쪽 거만 하는 거랑 요기 밑에를 잘 보세요. 오른손 왼손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리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프리셋들을 보시면 아 오른손 왼손이어 가지고 리듬을 잘게 표현할 때 그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퍼쿠션 하이 똑같습니다. 요것도 여기 이제 가운데 소리 안 나는 데가 있고 오른손 왼손 그래서 요 사운드들은 완벽히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면 같은 사운드예요. 다만 왼손 오른손에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같은 피치 이런 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마스터 간반을 정말 난타 막 이런 거 두드리는 것처럼 하셔가지고 미디 입력도 하고 실제 리얼함을 그렇게 이제 같이 넣어 줄 수 있겠죠. 퍼쿠션 로우를 들어 보시면 이제 낮은 음 들이죠.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이런 밑에 이제 깔리는 이런 붐 사운드나 아니면 이런 퍼쿠션 낮은 음 사운드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쓸 일이 많이 있거든요. 작업하다 보면은 특히 사운드 디자인이나 이런 거 작업하신 분들은 진짜 많이 쓸 건데 그때 이제 쓰기에 좋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쓰기에 뭐하다 그러면은 여러 음 들을 섞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를 두 개씩 누른 거죠. 이렇게 두 개 세 개 막 섞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운드 소스 같은 거를 오디오로 이제 골라 가지고 막 쓰다 보면은 트랙도 많이 누적 될 거고 복잡해지죠. 편집이. 근데 이제 요거는 다 미디 노트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스웰입니다. 스웰은 뭐 원래 사전체 음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건 이제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하죠. 기타도 뭐 스웰 주법 이런 거 있고 아까 전에 심벌 말씀드리면서도 스웰 이런 얘기 했는데요. 소리가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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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커지는 거 약간 밀물처럼 밀려오는 느낌 이런 거 다 스웰 느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네마티 퍼쿠션 가상학기에서 담고 있는 스웰 요 프리셋은 다 극점들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존재감이 미미한데 은은하게 밑에서 이렇게 받쳐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 보세요.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화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뭐 장면 전환 이런 거 볼 때 가끔씩 그런 데 깔리는 그런 느낌들 네 이런 거예요. 스웰 올라오는 거 이게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밀고 올라오는 거 이거 다 스웰 들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들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검은 것만 빼고요. 흰 검은 반들의 소리들이 다 다른 소리들을 담고 있으니까 한번씩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들 찾아가지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프리셋은 일곱 가지 다 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에픽화이어에서도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익스프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흐름에 대한 제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다이네믹은 강약에 대한 제어인데요. 보통 이제 강약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요 정도 연하게 또는 강하게 엄청 강하게 엄청 연하게 뭐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익스프레이션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가성학교는 퍼쿠션이죠. 그래서 지소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익스프레이션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쓰자면은 뭐 스웰 느낌이 내는 그런 좀 지소금이 서스테이닝 긴 것들은 쓸 수 있겠는데 굳이 안 쓸 것 같아요. 보통 현악기 관악기 그 다음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에픽화이어 이런 것들에서는 많이 쓰겠지만 또 신디사이저 패드 사운드 이런 데에서 많이 쓰겠지만 여기서는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이네믹 같은 경우는 뭐 좀 강약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놓고 할 수 있겠지만 실시간으로 이걸 올려갔다 내렸다면서 익스프레이션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동그라미 요거는 기본적으로 리버브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리버브는 뭐 너무 다 잘 아시죠? 밑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 보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요거 클릭해 보면요. 세 가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로우패스로 제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요것도 실시간으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요걸 바꿔 쓸 필요가 있느냐. 밑에서 바로 제어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 바로 제어하면 돼요. 리버블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같이 움직이죠. 로우패스 여기서 지금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 마이킹의 포지션 위치나 룸 크기의 느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어할 때 쓰는 거예요. 이제 음색이 살짝 변하는데요. 이제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바로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로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미묘하게 적용이 돼요. 소리가 변화의 폭이 그렇게 많이 확연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룸은 바로 느껴져요. 제가 마사건반 두드리는 소리가 오히려 더 커졌죠. 이렇게 공간의 어떤 그 크기나 이런 어떤 세팅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 찌그러지는 정도. 이게 제일 깨끗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꺼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면 소리가 조금 지저분해지고 조금 찌그러지는 정도. 기타의 드라이브 이펙터 같은 걸 거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제 리버브 아까 설명드렸고요. 리버브 느낌 많이 주고 빼고 하는 거고요. 하이패스 로우패스는 뭐 잘 아시죠. 하이패스는 로우컷 이렇게 기호 보시면 아시죠. 뭐 많이 익숙한 기호죠. 오른쪽에 로우패스는 하이컷.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패스는 점을 깎아내고 고음을 통과시킨다. 로우패스는 고음을 깎아내고 점을 통과시킨다. 이런 개념이죠. 일종의 EQ나 필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Q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아시면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시더라도 일종의 톤에 바로 직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색에 적나라하게 이제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조절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퍼쿠션이 로우로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저음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로우컷을 하이패스를 많이 올리면 저음이 없어져 버렸죠. 이게 이제 이 영상을 스마트폰 같은 걸로 보신 분들은 거의 잘 안 드실 거예요. 이 저음이. 그렇죠. 거의 없어져 버렸죠. 저음을 다 깎아내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음 같은 경우도 고음이 많은 심벌 같은 걸로 해볼게요. 로우패스 그러니까 하이컷이에요. 고음을 깎아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Q나 필터처럼 이렇게 톤을 제어하는 것들은 바로 사운드에 직결해가지고 그냥 적나라하게 소리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만져보시면서 들어보고 요 사운드 별론데 요거 괜찮은데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톤을 완전히 변조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정도까지 소리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면 원소스에서 만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서트 같은 그런 데에다가 이펙터를 따로 걸어가지고 쓰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여기 원소스에서 너무 변조가 되면 사실 뭐 믹싱 작업이나 이런 오디오 작업할 때 후보정 할 때 조금 애를 먹기 때문에 원소스는 최대한 그대로 쓰고 특정 이펙팅을 요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서트단에다가 이제 더 전문적인 이펙터를 걸어가지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시네마틱 퍼쿠션 리뷰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가상학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과 정보 또 리뷰 할만한 것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담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니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